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번째 단어로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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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전치사 뜻은 뭐뭐부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store 그 가게는 is open 영업을 한다 또는 문을 연다 이때 open하면 형용사로 영업을 하는 또는 문을 연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is open하면 영업을 하다 문을 열어두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rom 9 to 7 9시부터 7시까지 라는 표현이 되겠구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The store is open from 9 to 7 그 가게는 9시부터 7시까지 문을 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ev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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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강세는 맨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알파벳 e 강세가 있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저녁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ll call you 내가 너에게 전화할 것이다. This evening 하면 오늘 저녁에 이때 유의하실 점은 오늘 저녁에 라고 해서 this 앞에 전치사 in이나 on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in this evening 또는 on this evening 이 아니라 그냥 this evening 하면 오늘 저녁에 라는 표현이 되겠구요. 만약에 그냥 저녁에 라고 할 때는 in the evening 전치사 in을 써서 in the evening 이라고 표현하셔야 하구요. 전체적 의미는 I'll call you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전화할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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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청소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m cleaning 나는 청소를 하고 있다. 이때 clean 꼬리에 ing 를 붙여서 앞에 있는 비동사 m과 결합을 해서 현재 진행형 즉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구요. my house 우리 집을 또는 나의 집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m cleaning my house 나는 우리 집 청소를 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부사 뜻은 너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t's 이때 it 하면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서 따로 해석을 하지 않구요. too cold 너무 춥다 today 오늘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t's too cold today 오늘은 너무 춥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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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건너 뛰다 또는 생략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usually 보통 skip 건너 뛴다 생략한다 breakfast 아침 식사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usually skip breakfast 나는 보통 아침을 거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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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끝부분에 있는 s는 이번 단어에서 s가 아니라 z 그래서 praise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칭찬하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가 praised 칭찬했다 my cooking 나의 요리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He praised my cooking 그가 내 요리를 칭찬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사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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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앞부분에 있는 gh 는 이번 단어에서 묵음이라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세는 앞부분에 있는 아이의 강세가 있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관광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nt to 뭐 뭐 하고 싶다 do 하고 싶다 some 약간의 사이징 관광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want to do some 사이징 나는 관광을 좀 하고 싶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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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강세는 끝부분에 있는 알파벳 E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transfer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환승하다 또는 갈아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ve to 하면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구요. 그리고 to 다음에는 꼭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have to transfer 환승 해야 한다 갈아타야 한다 at at this station 이번 역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I have to transfer at this station 나는 이번 역에서 환승 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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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강세는 T 바로 뒤에 있는 I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tinue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계속 되다 이어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rain 비가 continued 계속 되었다 이어졌다 for two days 하면 이틀 동안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The rain continued for two days 비가 이틀 동안 이나 계속 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f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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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강세는 F 뒤에 있는 U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어에서 S는 S가 아니라 Z 발음 그래서 refuse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거절하다 또는 거부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가 completely 이때 completely 하면 완전히 완전하게 refused 거절했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희 그가 내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뭐 부터 라는 뜻이 되겠구요.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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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저녁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ev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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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청소하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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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너무 라는 뜻이 되겠구요. to 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건너뛰다 생략하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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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칭찬하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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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관광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s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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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거절하다 거부하다 거부하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ref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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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 가게는 9시부터 7시까지 문을 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store is open from 9 to 7 다음 문장은요. 오늘 저녁에 전화할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ll call you this evening I'll call you this evening I'll call you this evening 이번 단어는 이번 문장은 나는 우리 집 청소를 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cleaning my house I'm cleaning my house I'm cleaning my house 다음 문장은요. 오늘은 너무 춥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s too cold today It's too cold today It's too cold today 이번 문장은요. 나는 보통 아침을 걸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usually skip breakfast I usually skip breakfast I usually skip breakfast 다음 문장은요. 그가 내 요리를 칭찬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praised my cooking He praised my cooking 이번 문장은요. 관광을 좀 하고 싶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nt to do some sizing 다음 문장은요. 나는 이번 역에서 환승 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ve to transfer at this station I have to transfer at this station 이번 문장은요. 비가 이틀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그가 내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completely refused my offer He completely refused my offer He completely refused my offer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